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그림 그리는 게임 스케치 캐스트 예 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뭐 W 뭐 이걸로 움직이고 이게 잠깐 해봤는데 약간 좀 신박한 게임이야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여기가 봐 제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충 딱 그려서 모자를 이렇게 씌울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모자 색칠 페인트 없나 페인트 어 오케이 오호 아주 좋아 꽃 꽃 꽃도 들어야지 꽃을 든 남자라구 내 꽃은 좀 좀 엄청 큰 꽃이라 오케이 좋았어 왕꽃 왕꽃이다 2단 점프도 있더라구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표창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선에 따라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 던지는 건데 전 따르게 만들게요 올클리어 하고 역시 던지는 거는 표창이죠 표창 왕왕표창으로다가 하나 또 만들어야죠 흐흑 오케 색칠 색칠 어 이거 나선 수리검 만들어야겠는데 나선 수리검? 나선 수리검? 흐흑 흐흑 개쩔어 나선 수리검이다 흐흑 일로와 이 벌새끼들 으아 난 나루트라구 일로와 일로와 이거 뭐야 어깡 어 오 좋았어 오 내가 무기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네 지금 보니까 Diese CertAtكان 어어어 표창 나루토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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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왜 자꾸 따라다녀 천만 쏴 무빙 오케이 벌부터 해치워야되요 허 어휴 잘잘잘잘 오케이 벌 잡았고 아 또있네 어휴 잡았어 잡았어 뭐야 칼? 안 만들어 아 난 표창이 더 좋은데 오케이 표창 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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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 넘어가 넘어가 다 넘어갔다구 표창 표창 오케이 아 딴 데 펭귄 오케이 클리어 빠클 빠클 빠른 클리어 표창 이거 개사귀네 어? 뭐야 총도 있네 총이 진짜 사귈거 같은데 에 어? 뭐야? 이게 뭐죠? 뭐가 이렇게 날라다니 어어어어어어어 뭐야 내가 그린게 왜 몬스터로 나온지? 잠깐만 그렇다면 아냐아냐 잠깐만 어째 쳐맞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와 어때요 어때요 저의 그림 실력 몬스터 만들었어 제가 제가 몬스터 만들었어요 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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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 만들었어 몬스터 뿌듯하구만 아 어 무빙 어 야 내가 만든 몬스터 흐하하하 어어 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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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어 얘 안죽나 얘는 어 죽네 어 죽네 어 죽네 죽네 오케이 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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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갑자기 어려졌어 어어 어어 아 아 처음부터는 아니 다행이다 아 아아 막가 막가 그냥 막가 어 어 어 어 어 개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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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가고 있는데 오케이 클리어 어 여긴 뭐야 총 언제 만들어 총 드디어 총 한번 대충 아니 연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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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시 총은 생긴거랑 관련이 없나 예를 들어서 와아아아 흫 흫 흫 흫 졸라맨총이야 졸라맨총 상관없구나 상관없구나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 개미 뭐야 이거 받는거야? 죽이는게 아니고 받는건가? 받는거구나 어어어 펭귄 뭐야 펭귄 뭐야 어어 어어 아아아아 야 뭐야 바나나 먹어야돼? ifts라맨 야 별로 안좋려 총 펴착이 최일이야 es 제일 뭐야 어 어케 총 총이 필요하구나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옦 bugs 오케이 가자 가자 오우 coefficient 오!! 무빙 오! 무빙 오케이 여긴 또 뭐냐 아?? 몬스터 만들어?! 몬스터를 좀 때리기 쉽게 만들게요 요번에는 몬스터가 큼지막해야지 때리기가 쉽지 안그렇습니까? 뭐여 2 더하기 4 뭐야 나 쓰지도 않았는데 왜 뭐지? 뭐야 이거 몬스터가 아니고 몬스턴가? 아 뭐야 오케이 아 일로 가듯해 어우 어우 오우씨 총 위로 못쓰나? 이건 어떻게 지나가냐 어어 원장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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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명이야 짱구야 어어 그냥 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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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점프 눌렀는데 어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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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자 빨 치 어어 아 어허우 죽어 죽어었 아 죽어었 오케이 오케 죽었다 오! 오! 오오오오 아오오 오케 클리어 얘네도 뭐야 어? 아 벽타기가 있구나 여긴 뭐야? 어? 뭐지? 아잇 펭귄? 펭귄 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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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깜짝이야 이씨 어어어어 뭐야 x3 어 무빙 쩝 아 하하 저 핵 폭탄 달걀 저거 뭐야 어떻게 지나가 뭘 쏘지마 쏘지마 시키야 쏘지마 아 맞다 벽타기 있었지? 오케이 이거는 총으로 아잇 오케이 아 지금이야 어어어 아아아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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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앗 아 어 야아 토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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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끝났어요 하핳 아예 닫겠네요 뭔가 좀 보스같은게 있을줄 알았더니 그런것도 없고 예 뭐 어쨌든 스케치게스트 깨긴 깼네요 예 그림그리는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